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돈 파스타입니다. 주방에서 할아버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고 홀에선 할머님이 서빙을 하는 곳입니다. 두 분은 20대에 한 공기업의 같은 부서에서 만나 결혼하고 40대의 밀라노에서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2000년 5월 분당 서연에 돈 파스텔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9월 한 달 동안 음식점을 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현지의 입맛을 느끼고 오시곤 했습니다. 2017년 나폴리 피자 한국대회 클래시칼에서 1위, 2018년 나폴리 피자 세계대회 인터내셔널 1위를 수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블루 리본 서베이에도 매년 등비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작고 아담합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은 심플 그 자체입니다. 레몬 띄운 물이 전부로 식전빵이나 피클 등은 없습니다. 엑스트라 마리게리타는 토마토 소스, 생바질, 신선한 물속, 모짜렐라로 향미를 높인 대표적인 전통 나폴리 피자입니다. 피자 조우는 쫄깃쫄깃하지만 부드럽고 적당히 소금간이 되어 있으며 담백합니다. 물속 치즈의 양은 적었지만 풍미가 좋았습니다. 루꼴라 피자는 바질 허브소스, 치즈, 신선한 루꼴라, 하몽 등을 얹어 후레쉬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좋은 품질의 하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몽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피자의 도우는 치아바타빵의 식감과 거의 비슷합니다. 절제된 토핑과 치즈가 이곳만의 피자 스타일이겠지만 치즈 덕후들에게는 빵을 먹는건지 피자를 먹는건지 구분이 애매모호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구의 식감 시소 기업 시ılar